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할 우리 물투특공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물리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학평으로 처음 치러진 건데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총평 짧게 드리고 바로 해설 특강 드리겠는데 우선 4월의 난이도 여기에 모으면 절대 안 돼. 이 정도 아닙니다. 이 4월 난이도의 곱하기 3배가 3배 이상이 6평이나 9평이 되고요. 또 이런 평가원 이 모평의 2배 이상 3배 이상이 바로 수능이라는 걸 명심하시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범위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물리투는 이 고3의 학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범위가 처음부터 전범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출 입장에서는 그때그때만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진답니다. 더군다나 이 4월의 범위는 1단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까지죠. 우리 뉴턴의 운동력학과 연력학까지 봤는데 실제로 이제 6평으로 가면요. 2단원과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그러니까 빛의 간서까지. 뭐 빛의 굴절, 빛의 간서, 빛의 회절. 이런 부분까지 6평 부분이 되고 여기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평부터 수능까지가 이제 전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수능 연령인들은 작년에 한번 치뤘기 때문에 큰 그 뭐랄까 혼동 같지 않습니다. 혼동이라보다 저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버릇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고3 수험생 여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투라는 이런 어떤 과목의 어떤 열악함? 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도 돼 있고 그러지 마! 물투 깨어나라. 위축되지 말라고 했었죠. 물투에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과목이 치이다 보니까 많이 좀 선택한다고 의지는 하늘을 찔러놓고 현 시점에서 많이 다운되어 있는 부분이 강하죠. 자 그래서 우리 물투 수험생 여러분들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물투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도 좀 더 준비했다고 했었죠. 여러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초반부에 1월인가요? 이런 캐스트 올려드릴 때 물투 수험생들한테 제가 당부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범위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4월까지는 4월까지는 이게 이제 내신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4월까지는 여러분들 전범위를 반드시 꼭 완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맘먹으면 되지는 못하죠. 그 처음에 의지만큼 끝까지만 가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한 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범위가 많이 안 되신 분 있을 텐데 얼른 내신 끝내주고 나서 내신도 잘 봐야 됩니다. 내신 직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딴 생각 겨를 없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우리 앞에 불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신 직후부터라도 5월 20일경까지 5월 20일경까지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모자란 기간은 아닙니다. 최소 6평 범위 그러니까 대단원 2단원과 3단원의 첫번 중단원 여러분 6평 범위는요 인형 아예 몰라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범위까지 반드시 꼭 완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뭐냐면 자 이쪽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할게요. 수능경향에 대한 성격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게 물리투가 그래요. 물리투는 청량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류함과 또 성격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수학문제 풀듯이 하는 그런 교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물리량 간의 관계를 본다라는 것인데 단진동운동에서의 주기와 어떤 용수상수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축정기 파트에서 전해량과 걸어진 전압 혹은 전기용량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물리량들의 관계가 각 단원마다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정량격 풀이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산수 맞아요. 네 산수 맞는데 무엇보다도 어뜨!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해석이에요. 문제에 주어지는 것을 해석을 얼만큼 간단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량풀이 하더라도 짧게 짧게 푸는 연습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대책 스스로 도모를 하셔야 돼요. 산수계산이라고 막 수학계산처럼 막 이것저것 산수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짧게 가는 것을 스스로 연습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그래서 킬포인트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킬러문항 해당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갈 것이고 또 이것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가 수능 해설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그러한 물투의 그 난이도가 1.8 수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그 난이도는 그 난이도는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난이도도 극복을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는 강하게 하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프로토골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념과 문제를 분명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봤을 겁니다. 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당부드립니다. 물리투어 하신 나라에서 무조건 공식 외워다가 그냥 개입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특히 이번 사월화평에 아주 좋은 예들이 있어요. 잔잔합니다. 네. 문제들이 좀 잔잔하네요. 좀 역하게 해당하는 계산이 들어있는 후반부의 문제의 정답률이 낮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과 나누는 해설 특강 속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요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니까 짧게 짧게 간단 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물투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어느 강움보다 꿀감옥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하란다고 하십시오. 그럼 선생님 바로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해설강이 들어가는데 주요 문항 그러니까 14번 16번 그리고 17, 18, 19, 20 자 이런 부분들이 물리투어가 실제로 수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양이 문제해석의 양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짧게 요리해가는 건지 또 핵심이란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공식에 그냥 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뇌가 살아있었다는 것 알겠죠? 자 그럼 바로 고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프리하고 그리고 앨범부터 갈게요. 고!